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백서, 산업 전망에 가까운 얘기들을 한번 공부해봅시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표했던 빅아이디어스 2020의 1편에 이어서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가 그린 미래 2편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저번에는 AI와 전기차, 자율주행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번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자동화, 디지털 월렛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챕터별로 한번 보자면 11개의 챕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딥러닝, 두번째는 스트리밍 미디어, 세번째는 전기차, 네번째는 자동화 다섯번째는 3D 프린팅, 여섯번째는 자율주행을 통한 승차공유, 일곱번째는 드론이고 여덟번째는 DNA 염기서열에 대한 변신, 아홉번째는 바이오테크, R&D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고 열번째는 디지털 월렛, 열한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그중에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번째 스트리밍 미디어와 네번째 자동화 시스템, 일곱번째 에어드론, 열번째 디지털 월렛에 대해서 소개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딥러닝, 전기차, 자율주행 승차공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바 있었죠 오늘의 얘기 중 첫번째 산업 전망인 스트리밍 미디어입니다 스트리밍 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비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즉각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아크는 스트리밍이 콘텐츠 유통의 주기술이 되어 시청 습관을 바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연구에 따르면 스트리밍 수익은 현재 86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3,900억 달러 수준으로 향후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미디어에는 많은 것이 속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HBO Max,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트위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유통, 배급을 담당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두 가지 모두를 하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MTV, 워너브라더스, EA 스포츠 등이 컨텐츠를 만들면 블록버스터나 컴캐스트, 게임스탑에 배급을 맡겼었지만 이제는 디지털의 전환을 거치며 이제는 스포티파이, 트위치,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 텐센트, 아마존, 훌루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도 하면서 유통까지 맡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구독형 비디오 서비스가 일방적 TV, 리니어 TV라고 합니다 선형이라는 뜻인데 일방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청자의 간섭이 최소화된 폼으로 컨텐츠가 시청자의 의도에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생만 되는 매체이죠 주로 케이블 T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리니어 TV의 매출 추정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예정이며 구독형 비디오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차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간 대비 비용을 계산한 것인데요 케이블 TV에서 광고를 뺀 시간을 본다면 2019년 기준 시간당 81센트이지만 넷플릭스는 22센트로 이는 2024년에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게 될 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었던 것은 SVOD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컨텐츠 프리미엄 공급원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3.4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것들 조금 섞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넷플릭스는 약간 수위가 높은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있고 가족끼리 같이 봐야 할 컨텐츠를 요하는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애널리스트 얘기도 저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읽음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TV의 광고는 이제 벼랑 끝에 온 듯 보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광고가 지원되는 OTT 스트리밍 채널이 이 광고 시장의 매출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점유율의 확대에 의해서 OTT의 광고 수입 넷플릭스 같은 곳이죠 OTT의 광고 수입은 2019년 6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44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5년간 7배 이상 성장할 것 연평균 성장률은 51%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이 이제 다시 음악 산업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 피지컬은 비닐이나 카세트, CD 등 예전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음악을 접하고 소비하던 시기를 말하며 이것이 디지털로 바뀜에 따라 다운로드 시장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이제는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 산업은 10년간의 수익 감소에 시달리던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아크에 따르면 미국 내 음악 스트리밍 수입은 2019년 8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80억 달러로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미디어 중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구글의 스테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 애플의 아케이드,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게이밍 등 쟁쟁한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을 정도이죠 클라우드 게이밍은 콘솔과 PC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잡아먹으며 그에 따라 점유율은 왼쪽 밑에 보이듯이 0.2% 수준에서 6.3%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점은 120%에 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산업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입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스포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트위치는 2019년 한 해에만 110억 시간 이상 스트리밍 되며 세계에서 58번째로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번째 시장, 스트리밍 시장의 시장 기회를 정리해볼까요? 총 스트리밍 미디어를 통한 매출은 2019년 860억 달러에서 2024년 3900억 달러까지 연평균 연간 35%씩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두번째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을 통한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자동화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동화가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크인베스트는 자동화가 인간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고 생산성과 임금 모두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는 2024년까지 미국 GDP 중 8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2035년까지는 잠재적으로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여서 서비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의 오토메이션 중 산업용 로봇의 가격은 계속해서 줄어들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라이트 법칙에 대해서 논거로 들었는데요 라이트 법칙이란 생산량이 2배로 누적될 때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갤럭시 S2의 누적으로 생산된 대수가 100만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누적된 개수가 S2가 200만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생산비용이 약 15% 정도 줄어든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해당 라이트 법칙을 꾸준히 따라왔고 텔레비전, 반도체, 오븐 등 약 60개가 넘는 아이템에서 라이트 법칙을 통한 시장 가격의 예상이 통했습니다 비용이 생산량이 2배씩 누적될 때마다 생산비용이 15%씩 줄어든다는 법칙 이를 통해 본다면 보스턴 컨설팅그룹이 얘기했던 시장 가격보다 향후 5년 내 산업용 로봇의 평균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하여 2024년 기준 2만 5천 달러의 예상보다 더 낮은 1만 3천 달러 수준을 예상하였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 로봇 수요는 그에 맞춰 반응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2019년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의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산업용 로봇 수요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크는 로봇 판매가 2018년 42만 대 수준에서 2024년 160만 대로 향후 5년간 4배 증가한 수치로서 연평균 2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은 물류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2012년 아마존이 처음으로 로봇을 배치한 이후 아마 이 로봇은 키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총 고용을 약 7배 가까이 늘릴 동안 프리필먼트 센터에서 약 20만 대의 로봇을 늘렸고 우수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음식 배달 공간도 로봇이 장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이제 향후 5년간 미국 GDP의 8천억 달러 향후 15년간 12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2035년까지 자동화가 빠르게 접목될 경우를 바탕으로 한다면 미국의 GDP는 자동화가 없을 때보다 40% 높은 40조 달러를 기록할 수 있게 되며 GDP의 성장률은 연평균 1.8%가 아닌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세 번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론 시장입니다 배터리 비용의 절감,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공중 드론에 더 많은 파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더 나아가 곧 우리의 소포나 음식 사람까지도 배송할 수 있게 될 거라 믿고 있는데요 드론은 생명을 구하고 쇼핑을 바꾸고 이동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 플랫폼은 2030년까지 약 2,750억 달러의 배송 수익과 490억 달러의 하드웨어 매출 120억 달러의 맵핑 수익을 창출하게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터리 잔량은 남겨둬야 한다는 규정상을 볼 때 이를 충족시킬 정도의 에어 택시와 에어 앰뷸런스가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드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바이크로 운송하시는 분들에 비해 드론을 통한다면 30분 내로 배송을 할 때 140달러 수준에서 25센트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에 앰뷸런스 트립을 볼 때 지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 1000달러 수준이지만 자율주행 에어 택시를 통한다면 150달러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드론은 패키지 배송을 저렴하게 할 것입니다 2030년 기준이 된다면 드론 배송을 통한 이커머스 비중이 과반을 넘게 됩니다 드론 배송은 또한 푸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변곡점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음식은 가볍고 시간에 민감한 물건이죠 때문에 드론 배송에 더 빠르게 적용될 거란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드론으로 음식 배달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전체적인 시장 매출은 전세계적으로 1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UAM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단어입니다 이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 한마디로 도심 항공 이동수단을 뜻하는데요 이 전기화된 항공 택시 드론 택시 UAM PAV 에어 택시 거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지상교통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병목현상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에어 택시를 통하게 된다면 더 빠르면서 더 저렴한 교통수단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죠 맨해튼에서 JFK 공항까지 이동수단 옵션별 비용 및 시간 편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택시를 이용한다면 싸지만 역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하지만 자율주행을 통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럼에 따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본다면 에어 택시가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옵션에서는 가장 좀 비용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한다면 특히 생명을 구하는 비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앰뷸러스 분야로의 도입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매년 35만 건의 심장마비가 병원 밖에서 발생하며 희생자의 12%만이 생존합니다 드론은 신고에서 대응까지의 시간을 매우 빠르게 줄임으로써 연간 2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드론 배송은 아까처럼 에어 택시가 440억 푸드 딜리버리가 1,160억 소포 배송이 1,150억 달러로 추가되며 드론 하드웨어 시장은 490억 달러와 맵핑 서비스는 120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월렛에 대한 시장 분석입니다 디지털 지갑은 주로 고객 획득 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담당하게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는데요 2024년까지 미국 내 디지털 월렛은 2억 2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모든 사용자가 기존 고객들이 평가하듯이 라이프타임 밸류, 평생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8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예로 들으고 있죠 중국 내 모바일 결제는 2019년 기준 GDP의 2.5배 수준인데요 중국 내 제3자 모바일 결제 거래 시장은 2014년 기준 GDP의 10% 추준에서 2019년까지 연간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 디지털 월렛의 도입은 소셜미디어가 채택됐던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보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월렛의 가치와 은행의 가치를 본다면 밴모와 캐시앱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는 과도하게 할인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핀테크가 성숙기로 접어들 때를 감안한다면 소매은행의 고객가치와 비슷한 정도인 3,650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담보대출 분야에서 P2B 기업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빠르게 랜딩 산업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랜딩클럽이나 소피 등 핀테크 기업이 무담보 소비자 대출 시장의 39%를 점유했습니다 아크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은 신용카드로 리볼빙 받는 규모를 2018년 7,400억 달러 수준에서 2028년 4,8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은행 카드의 이자 수익은 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마지막 디지털 원래 시장의 기회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디지털 지갑은 현재 295억 달러 규모이나 2024년 기준 8,000억 달러까지의 맥시멈 시장 규모를 갖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점에 따라 과장이 조금 있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평생 고객 가치 한마디로 한 고객이 평생 이용할 가치를 3,650달러로 책정함에 따라 멀티플을 지금보다 몇십 몇백배 이상 늘렸을 때 기준 8,000억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유저 수는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감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8,000억 달러 수준까지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산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늦게 들으시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2020년 1월에 처음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비공개입니다 이게 다시 볼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1월 달에 처음 올린 게요 그 당시에 조회수가 7개월 동안 40뷰 정도가 나왔었고 구독자는 3분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확실히 저 말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6월 9일부터 그리고 2020년 6월 11일 날 이때부터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하루하루 작업량이 저도 이제 꽤 많습니다 본업도 한 4시간을 일을 하고 시스템화 시켜서 이만큼으로 줄였는데요 원래는 이것도 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서치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본 거에 한 20%에서 1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최대한 배경적으로라도 알아서 여러분들께 접목시켜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것도 한 8시간 이상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꽤 많기 때문에 한 주가 예전에 2배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10시나 11시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투자의 생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올바른이었습니다